제가 두 번째 주제로 가장 유용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탑 앤 다운이라는 거예요. 지금 백스윙 탑에서 올라가고 멈추고 그 다음에 다운스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템포까지 좀 익힐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스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백스윙이 올라가고 올라가는 과정도 물론 중요하죠. 근데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에서 탑 포지션을 만들고 내가 얼마만큼 중심을 잡고 내려오느냐가 중요하세요. 보통은 스윙을 할 때 보면 내가 거리를 내야지, 잘 쳐야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힘이 이거는 다 빠져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. 어떤 그린 앞에 해저드가 있거나 아니면 뭘 넘겨야 되는 상황에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공에다가 힘을 못 쏟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근데 저는 반대로 백스윙 올라갔을 때까지는 천천히 올라가시고 탑까지 다 잡아주셔도 괜찮는데 다운스윙 내려오면서의 우리 트랜지션 동작에서 다운스윙 내려오는 동작은 아주 정확하게 날카롭게 공을 치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어드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외굴 동작을 한번 하고 백스윙 탑에서 딱 멈추셨으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버티고 공을 친다고 해도 거리가 떨어지지 않아요. 오히려 더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갔지 떨어지지 않아요.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탑 포지션이 만들어졌으면 하체를 쓰면서 클럽이 뒤에서 따라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백스윙이 올라갔다가 힘이 풀려서 스윙이 되는 느낌 지금 제가 일부러 탑에서 내려올 때 바로 연결해가지고 내려오거든요. 그냥 공을 칠 때 그러면 뭔가 되게 엉성하게 내려오는 느낌이 있어요. 힘이 탑에서 뭔가 꽉 잡혀가지고 들어오는 느낌이 아니라 올라가자마자 바로 내려오니까 뭔가 빨리는 치는 것 같은데 풀려 보여요. 그렇죠. 풀리기도 해요. 캐스팅의 기본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지금 스윙을 할 때 보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잘 봐보세요. 스윙이 탑에서 한 번 버티고 그 다음에 내려온다는 느낌을 가져가면 엄청나게 공을 빠르게 공을 치지 않아도 힘 전달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한 번 잡아주고 다운스윙 때 몸을 먼저 써가지고 클럽을 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힘을 공 쪽으로 좀 모아서 공을 칠 수가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탑엔에서 좀 잡아준다라는 느낌을 좀 가져가시면 훨씬 더 힘 있게 다운스윙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요. 코스에서 공 칠 때도 좀 쉽게 쉽게 컨택이 나오실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진짜 이거 되게 유용한 말씀인데요. 백스윙 탑에서 좀 버티고 좀 잡아준다고 한 번 하셨잖아요. 근데 이렇게 스탑 앤 고 드릴 내지는 터브 앤 다운 드릴이라고 할 때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백스윙 했다가 힘을 시동을 꼬고 멈추는 것처럼 가만히 계셨다가 다시 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아니라 진짜 잡아주고 그 텐션을 버텨주고 내려오는 게 진짜 유용한 설명인 것 같아요. 지금 방다솔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좋은 드릴을 알려드렸는데도 잘못 사용하시다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탑엔 드릴에서 좀 이게 지금 스윙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좀 리듬이나 템포로 좀 맞추시는 게 좋아요. 우리가 스윙 연습을 할 때 연습장이랑 코스랑 다른 이유는요. 내 몸이 긴장돼 있고 어떤 환경적인 게 달라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런데 아마추어분들은 그냥 코스 나가시면 일단은 공을 올려야 된다. 멀리 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으시거든요. 사실은. 그래서 클럽을 잡고 공을 치실 때 보면 템포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연습장에서 100개의 공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공을 치셔도 연습이 되세요. 그런데 저는 한 20개의 공을 가지고도 좀 효율적으로 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거냐면 제 템포를 지금 그냥 천천히 가져가는 템포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박자를 세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레스너들이 이 얘기 되게 많이 해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스에 나가서 공을 칠 때 이걸 활용하는 아마추어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온을 진짜 긴장이 되는 사람 좀 어색한 분들이랑 라운딩을 갔을 때 아이온을 정말 잘 치고 싶다고 하면 빨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아도 천천히 느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. 그건 무슨 얘기냐면 스윙을 템포를 아주 천천히 하나, 둘, 셋. 이렇게 공을 쳐가지고 아, 저 사람은 거리가 너무 적게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빨리 쳐서 미스 나가지고 어, 방향이 왜 저러지? 라는 얘기를 들어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. 그래서 클럽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템포를 백스윙해서 탑 포지션까지 가져가고 내려오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속으로 셀 때도 연습장이나 코스도 마찬가지세요. 그냥 조용히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 세고 그 다음에 공을 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. 왜냐하면 우리는 공을 칠 때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보면 이 복근 쪽에다가 힘을 주면서 우리가 코어를 잡아주고 공을 쳐야 되는데 숫자를 세다 보면 좀 힘이 빠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이 공을 칠 때도 연습이니까 코스도 마찬가지예요. 정말 템포가 너무 빨라가지고 아이언이 하나도 컨택이 안 나오고 뒷당이나 탑볼의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 분들은 템포를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보면 제가 백스윙에서 다운스윙까지 내려왔을 때도 충분히 공을 치실 수가 있으니까요. 이런 패턴을 좀 생각하면서 연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꼭 급해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코스에 나가가지고 내가 한 번쯤은 정말 느리게 공을 쳐볼까라는 생각을 한번